왜 나는데? 도대체 왜? 왜 하필 나냐고? 왜 나요? 운명? 운명 가혹하네 가혹하네 운명은 누구에게나 가혹하지? 운명은 누구에게나 가혹하지? 죽어요? 네 선택해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내 손을 잡을지 넌 나비 떠날 돈도 잃을 꿈도 내 정원의 끝을 위한 도대체 언제까지 보따한 사랑도 없다 나는 고작 영원히 백일을 살 뿐 날 살아있지 않아 날 존재하는 거지 생일? 사람? 네가 태어난 적이 사람이었던 적이 있던가? 내 모든 것이 멸망으로 이어져 내 낭시 껴소! 난 그걸 위한 존재야 나 피치밖에 모를 때 나한테 와가지고 안 아프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생일 축하드려요 얻지 마 얻지 말라면 무사는 분이지? 무사히 싫어 무사히 싫어도 돼 나한테면 운명한테 가 그럼 성화 생각해두고 가서 누군가의 소망이 돼 야 안 되겠다 같이 살자 우리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